중국발 미중협상 호재 등에 힘입어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간밤에 미중 무역협상 호재가 나와서요.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4% 올랐고요. 나스닥도 0.23%, 또 S&P500도 0.09%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발 호재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다음 달로 전망되는 미중 1단계 서명을 앞두고서 중국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나 반도체 설비, 또 목재, 또 일부 하이테크 부품 등 총 850여 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 수입 관세 인하 결정까지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한중일 정상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렇게 둘을 연달아서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우선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만나서요. 약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관계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달 중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에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일종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내놓은 일종의 평화 구상인데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또 미국까지 참여해서 철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에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함께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리 총리도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알셉이라고 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서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중국보다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 더 큰 관심사인데 일단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두 정상은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양국의 관계가 좀 악화 일로를 걷다 보니까 이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서 두 정상이 긴밀한 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소미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는 소위 일괄타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애초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한 게 강제징용 등 역사적인 문제와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말씀드린 일괄타결 방식의 해법이 나오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을 한 뒤에 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기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할 전망입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